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린을 키울까? 기린 좋아하나 사람들이? 뭐가 화가 납니까? 오카피 오래되지 않음 만족도 0 아 자기가 좋아하는게 휴가라 휴가라 못하고 이건 뭐야 휴가멘트 해야지 양반아 휴가라가 못하는건 뭐야? 휴가라 자 상어 터널 상어 터널있고 화척유 그 다음에 곤충 해양 아까 뭐 이상한 공룡인가? 공룡선물가게인가? 뭐 하나있으면 좋겠다 하던데 초등학생입니까? 자 되고 아 정말 고전게임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구만 우라이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이 양반이 저걸로 입막음을 하려고 도전을 해보네 자 보자 일단은 철조막 여기에는 좀 더 다른 다른 무언가를 하나 때려버릴거야 아 여금이 너무 나온다고? 아 그래요 뭐 그럴수도 있겠다 어 그럴수도 있겠다 한번 이 우리는 또 잘못 설치했다 또 잘못 설치했어 공연용 말고 그냥 없나? 공연용 말고 이게 그냥이지 이게 되나? 뭐지? 야씨 뭐니 아무것도 안되는데? 뭐지 이게? 없애고 다시 전기철조 아 근데 공연은 또 따때로 부순단 말이야 자 침팬지를 침팬지나 키워야겠다 자자자 침팬지 침팬지를 키웁시다 고릴라 로랜드 고릴라 침팬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작은집 작은집을 좀 큰집을 해갖고 딱 지워주고 음 좋아요 한개당 4명 들어가니까 이정도면 집은 충분할거고 그 다음에 소형 뭐 야들이 이걸 부숴먹을 일은 없으니까 너무 많네 하나 지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초목하고 잔디가 부족하고 열대우림지가 부족하다 오케이 열대우림지 일단 열대우림지도 야들 다 해놓으면 100% 알리브루스 칩니다 어 싫다고 집 근처에 말때 열대우림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잔디를 조금만 해서 잔디 조금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열대우림지를 조금 더 깝시다 됐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잔디 또 부족할 때 갈거잖아 그 다음에 야들 민물 또 필요한가? 민물은 관계없네 아이가 더 많 모래가 많습니다 흙이 부족합니다 열대우림지가 부족합니다 이야 훌륭해 됐고 잔디가 너무 많습니다 모래가 너무 많습니다 흙이 너무 흙이 부족합니다 흙 흙 갈색 돌이네 장난감이 너무 많습니다 야씨 뭐가 초목이 더 많아야 합니다 초목은 내가 더 추가해줄게 열대우림지 초목이라 자 이거면 적당하겠지 자 초목 잔뜩 야들이 힘이 없어서 초목을 부수진 못해 자 됐고 초목 뭐 잔뜩 됐지 초목이 더 많아야된다고? 뭐야 이게 얼마나 필요하다는거야? 야 갱 정글이잖아 야 야 뭐 아무도 안보이겠어 오 뭐야 최고로 적합한 전시용 우리에 대한 한마리 이상의 동물을 전시하였으며 최고의 전시 디자인 은폐를 수상했대 어 상 받았네요 뭘 했다고 우리 세계에 있는 동물이라 상 줍니다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와 얘 안보여? 이정도면 거의 야 뭐가 보여? 난 하나도 못 믿는데 자 됐고 바위가 더 많으면은 침팬지가 좋아합니다 바위를 넣어줍시다 정글바위 오우 정글바위 됐고 모래가 너무 많습니다 장난감이 너무 많습니다 장난감 좀 지우고 싫어하는데? 모래가 너무 많습니다 야 동물의 동물 집이 너무 많 에이씨 동물 집도 싫어해? 모래가 너무 많습니다 모래도 있나? 모래가 왜 있지? 동물의 집이 부족합니다 때릴까? 동물의 집이 부족합니다 때릴까? 방금 씨 동물의 집이 많다 기가 동물의 집을 밀었는데 야 동물의 집이 부족하대 됐어 바위가 더 많으면 합니다 자 정글바위 추가할만한데가 여기도 있던데 야 이 우리는 뭐 안에 볼 수 있나?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바위가 더 많으면 합니다 와 핵점 안에 그냥 밀림이 됨 아무것도 안보임 뭐야 이게 와우 안에 하나도 안보여 진짜 정글이 되었어 뭐야 이게 야 관광객들 이거 보나? 야 될짓이 아닌데 이거는 야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그냥 야 이건 우리가 수비생겼잖아 그냥 자 범고래 범고래 빨리 열심히 춤을 추란 말이야 이건 뭐 막 디비져있노? 공연 공연 공연을 아주 신박하게 해먹자고 범고래에 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 0 배고픔 0 행복도 0 이거는 그냥 춤추는 춤추는 범고래다 그냥 여기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수용 안해? 아냐 그냥 수용 안해? 아 애들은 그냥 집어넣으면 안죽네요 쓰레기있고 야 야 처형은 못하나? 아 그래 야 사자 우리에 던져버리자 야 매우 참신한 생각이다 야 불만있는 놈들 불러봐 니가 우리 그 뭐냐 여기 불만있다 돈을 냈구나 니가 우리 거기에 불만있다고 그랬냐 일로와 죽어라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아무 감흥이 없다 먹으라고 의뢰에서 빠져나가야돼 야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 죽이질 않아 뭐야 이게 야 저걸 죽여야지 좋아요 자 일단은 야 말고 일단 돌아다니는 하나를 실험을 해보죠 어떻게 해야 이 인식이 뭐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아 공룡우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은 죽지 않을까 그나마 죽지 않을까 어 공룡은 죽겠지 150명이네요 관광객 8만원 남았다 예 어서오세요 유튜브가 편합니다 아 유튜버란다 그 유튜브는 자 요렇게 볼 수 있어서 편하고 아프리카는 생방이기 때문에 편하고 뭐 하나씩 편한게 편한게 있어요 오늘 목표 한 300명 좀 되는 공원을 만들자 그리고 돈을 벌자 왜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인가 우리 입장돼 우리 입장료가 너무 싼 것인가 왜 이렇게 수액이 안나지 동물 마케팅에서 너무 또 돈이 논발 빠져야 마케팅 줄여 공부하지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연구비용 야 연구하지마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되나 동물 구입비용 일단은 이 비용은 일단은 더이상 구입할게 아니기 때문에 더했고 해양가파인데 수익이 안난다 여름 무슨 전시맛이 수익이 안나 버려 여기에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만 장사가 돼 아 심각합니다 그렇지 열심히 너희들은 빨리 돈을 재롱을 부려서 돈을 벌라고 그 다음에 이거 사자들도 늘어날텐데 이거 번식할텐데 어 늘어났네 애기사자 좋아 빨리 커 널 팔꺼야 이제 동물들이 늘어나면은 팔면 됩니다 팔아치울꺼구요 그 다음에 좀 그 사업을 좀 크게 할만한 곳이 곰 말고 머메드 여기 유니콘도 있는걸로 아는데 가니 보 고래 문어 문어 오징이 같은데 변코고래 참다랑어 저 먹는거랑 음료수를 다른곳에서 설치하라고요? 다른곳에서 설치를 더하라고? 니어가 제일 유통인구가 많은데 어 여기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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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설치하는게 좋겠네 어 관광객도 이거 뭐니야 생각보다 사람이 많으니 좋아요 어 어디다 좀 설치하는게 좋겠다 그니까 여기가 지금 유통기가 제일 많구요 왜냐면은 이 봄고래 때문에 관람석 때문에 제일 좋고 나머지는 지금 돈이 없어서 확장이 안될판이거든 아 야는 과학자 필요없잖아 야 과학자 버려 야 너 해고 you are fired 아주 훌륭합니다 해양 전문가도 하나만 있으면 돼 나머지 놀잖아 놀고있구만 놀고있구만 그 다음에 관리직원 애들도 노는거 같은데 동물과 애들 하나쯤 있는게 좋고 이것도 필요없어 어 궁룡을 안 키우는데 대체해 뭐 우리가 없는 직원 야는 왜 없어 동물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 놀고있다 버려 자 됐고 그 다음에 동물원 가이드도 아 배치를 해줘야되는구나 행멍청하네 배치를 해줘야지 이제 뭐네 애들이 이제 가이드를 하는구나 저런 쓸모없는 놈을 봤나 자 가이드야 빨리 가가 이제 빨리 소개해 여기는 이런 곳이고 저런 곳이고 막 소개를 해 핫도그 판매대 음료수 대형 화장실 피자 판매대 이야 좋아 피자도 팔아 팔수있는건 다 팔란 말이야 햄버거 고리던지기 아 여기는 그냥 고리던지기를 하자 왜 다른 데는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장사가 안 돼요 예 전혀 장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 그래갖고 좀 다른 데도 좀 확장을 좀 해먹어야겠어 강화 유리 울타리 오 기어넘을 수 없고 산낭경이 내부를 볼 수 있다 어 이거 괜찮네 강화 유리 울타리 이 옥마는 덜 삐걱거립니다 강화 유리 그니까 우리가 여기 뒤에도 지금 뭔가 볼거리를 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그니까 이 공연 공연때문에 그래 공연때문에 여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거든 대충 이 사람들은 범고래 고래 이거 뭐냐 공연볼라고 와 사람들이 고래야 아파도 그냥 일을 해 괜찮아 일을 해도 돼 피곤함 앉아서 쉴 데가 없어서 그런가 피자도 있고 팝콘도 있고 막 놀거도 있고 뭐 많습니다 오우 새끼 사자 팔아 아 500원밖에 안하네 이제 큰 사자를 팔아 큰 사자도 500원이네 일단은 여기 지금 새끼를 치거든 계속 팝니다 이걸로 돈벌어야겠어요 어 최후의 수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내가 4마리를 넣었거든 사자를 4마리로 넣었는데 사자가 10마리가 되어있네 이야 거의 창조경제 좋아 새끼를 다 팔았다 벤치 여기 있어 어 피크닉 테이블 있어 야 범고리를 안 늘어나나 범고리를 늘어나면 좀 비싼데 아이 팔아도 돈이 안되는구나 자 펭귄 아직까지 6마리 맞다 이 유니콘도 있는걸로 아는데 유니콘은 어딨더라 유니콘은 치트였나 잠시만요 유니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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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자 여러분 우리 유니콘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있는 전체 탄을 들여서 어 유니콘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니콘을 기를 수 있다는 첩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어 유니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요렇게 여기서 대문자로 x 어 x 그 다음에 a a a d u 어 딱 하는 순간 유니콘이 빡! 얼락됩니다 어디갔어 이러면 유니콘이 된다는데 뭐지? 내가 유니콘을 못찾는건가? 뭐지? 문명이 뭔가 얼락이 된거 같기는 한데 아닌가? 잘못봤는 애가 이게 아닌가? 유니콘 철자 이거 아냐? 잠시만요 이게 아닌가? 유니콘 철자 이거 아냐? 어? 아 있네 유니콘 야 개비싸 핵 비싸다 핵 비싸다 역시 유니콘 엄청 비싸구만 뭐 이거 만들어지면은 저 주위에 벤치하고 오케이 콘크리트 집에서 유니콘 살라나? 오우 사네 두마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 많은걸 못합니다 민물이 부족하고 낙엽수렴지를 깔아줍시다 낙엽수렴지 그니까 유니콘이 있으면은 뭔가 좋다는데? 어 좋다카니까 한번 깔아줍시다 잔디가 부족합니다 잔디가 부족합니다 자 잔디가 부족하고 너무 많다 오케이 잔디 더 추가하고 돌려 바위하고 초목 낙엽수렴지 바위가 여기있네 하나만 있어도 돼? 초목 초목 일단 유니콘을 만들어줬으니까 어 이제 이거갖고 뭔가 해보자고 어 야가 이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제발 부탁이에요 어 부자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 이러다가 굶으면 죽습니다 펜치 쓰레기통 어 어 어 어 어 어